짤라서 그래 언니 머리 자리니까 완전 잘 먹어요 몰라보겠지? 네 전혀 몰라봤어요 다들 그래 머리 자라서 네 언니 그쵸 저 봄에 오고 천하여 언니 마케라 이렇게? 네 따뜻하게 언니 자랑이 없어 이렇게 봐도 머리 이렇게 우왕하게 한 사장님이 없는거야 무슨 이거 어떻게 된거야 그래서 운동하고 지금 언니 이 상태야 그리고 머리 일하다 못 먹고 운동하고 오셨어? 아 아 헬스 이런거? 아니 천 타셨다고? 어휴 네 네 네 네 네 네 네